어디를 갈 건데? 한밤에 강변대로 달리는 거 취미잖아. 어머!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드라이브 좋아하는 거? 그리고 강변 끝에 있는 카페에서 와인 한 잔 마시잖아. 어... 어떻게 알아? 너에 대해선 모든 걸 다 알지. 조금씩? 뭐지? 도대체 왜 이래요? 내가 메일 보냈었잖아 오늘 특별한 일 있을 거라 도대체 왜 이래요?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 좀 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왜 날 두려워하지? 넌 안전해 다시 나 안 그럴게요 울지마 넌 잘못한 게 없어 저 여기서 내릴게요 저 좀 내려주세요 저 좀 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넌 못 hundred 지옥 지옥 내게 지나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